절도산 근처는 누에의 머리를 닮아 과거 잠두봉이라 불렸죠. 이곳에서 건너편 선유봉으로 향하는 배놀이는 희대의 유흥으로 명성을 떨쳤는데요. 군은 이 지역 역사유적과 한강 유람코스를 하나로 엮어 양화진 근대사백길 탐방을 운영합니다. 마포구가 2018년도 양화진 근대사백길 탐방 도치롤리다를 4월부터 9월까지 운영합니다. 2015년에 처음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한강에서 배를 타고 역사유적을 유람할 수 있는 서울 유일의 관광 상품인데요. 백길 탐방은 선교사 묘원과 순교성지, 에코투어 중 코스를 선택한 뒤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매월 3에서 5회에 걸쳐 진행하며 참여자는 회차 40명으로 선착순 모집합니다. 참가비는 5천원이며 미취약 아동의 경우에는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컬처앤로드 문화유산 활용연구소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역사유적과 더불어 가족 단위로 학습과 유람을 함께할 수 있는 대표 관광자원이니만큼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역사유적과 더불어 가족 단위로 참여 가능합니다.